아니 어디까지 가는 것이오? 그 무슨 얘기를 기니 하려고 여기까지... 그니까 그... 조용히 할 말이 있소. 그게 뭐냐면... 아니 설마 또 연서 전달 같은 거라면 거절하겠소. 그런 것도 아니오. 그 연서는 내 것도 아니오고. 낭자의 것이 아니라고? 그건 그냥 누가 옥도령에게 전해달라고 해서. 아니 뭐요? 난 낭자가 졌다고 말해버렸는데... 아이고 이거 참... 또 꽤나 잔소리 좀 듣게 생겼네.